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고급필터를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A23부터 A24,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A26셀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3에다가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요.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부터 5월에 데이터가 비어있지 않으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뭐 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하시면 AND 함수 입력하시고요. COUNT A 함수를 통해서요. 개수를 구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면 모두 다 채워져 있다면 숫자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어있지 않다면 다 채워져 있다면 5와 같다 라고 조건을 주면요. 1월부터 5월까지 비어있지 않으면서 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구한 값이 5하고 같습니까? 그럼 다 채워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신표. 계약 종료일이 2022년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열함수를 통해서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계약 종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값이 2022년과 같습니까?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직원 코드와 직원명, 계약 종료일과 직위 4개의 필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문제에 나와있는 A26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현재 선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23부터 A24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A26부터 D26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 있습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필드명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A3부터 J21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계약 종료일이 기준 날짜 이내이면서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직위가 매니저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엔드에 대한 가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계약 종료일이 기준 날짜 이내이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준 날짜는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계약 종료일의 데이터가 I3을 선택하고요. F4, F4 눌러서 I열은 고정하고요. 그 값이 이전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 함수 입력하셔서 2024년 12월 31일 날짜를 입력할 때 데이터 함수는 연 2024 12월 심표 3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연 월일을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고요. 심표로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심표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 형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날짜 이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직위가 책임 매니저입니까? 직위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책임 매니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서식을 누르셔서요. 저희는 글꼴 색깔을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책임 매니저이면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I22 영역에 대해서 A2부터 I22 영역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을 합니다.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을 클릭하고 반복할 행에다가 이 행을 선택합니다. 용지 방향을 페이지 탭에 가셔서 가로로 바꾸시고요. 한 페이지에 맞춰서 배율이 자동 조절될 수 있도록 자동 맞춤을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에 각각 1로 설정하시고 매 페이지 상단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바닥글에 머리끌 편집에 상단 오른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날짜 삽입의 도구를 클릭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문제 1번 기본 작업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 3부터 2, 20 영역에 가입 기간을 표시하는 건데요.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요. 특정 날짜의 데이터를 연 개월로 표시하는 겁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커션트란 함수와 MOD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일 F1셀에 입력된 날짜와 그 다음 가입 일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입 기간을 구합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을 연, 월, 360일 연 단위로 월, 30일 단위, 월 단위로 표시할 건데요.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기준일에서 F1셀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F1셀이죠. F3 눌러서 절대 참조 기준일에서 가입 일자를 빼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어떤 날짜의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365로 나누면 몇 년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하셨던 수식 뒤에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요. 몫을 구하겠습니다. 커션트 맨 끝에 가서 365로 나눠서 몫을 구한 다음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연이라는 글자를 붙이겠습니다.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요. 큰 다운표 닫으시면 5년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내용도 기준일에서 가입 일자를 뺀 가입 기간의 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수를 구할 건데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다. 엔퍼센트 다시 몫을 구하는데 커션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까 365로 나눈 나머지 데이터에 가지고 다시 한번 30일로 나눠야 되잖아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OD 함수 F1 셀에서 F4 마이너스 가입 일자를 뺀 값을 아까 36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남겠죠. 그 값을 31로 나누면 월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에다가 월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개월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5년 뒤에 남은 날짜를 다시 30일로 나눠서 개월을 표시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인데요. F3부터 F20 영역에 표시할 건데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또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Alt F11 누르시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수료라고 입력하신 다음 입력받는 값은 펀드명 이라고 입력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펀드명 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펀드명의 왼쪽에 두 글자가 미래인면 이라고 작성할 건데요. 셀렉트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실 거니까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펀드명 입력받은 데이터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케이스 두 글자가요. 미래입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미래이다면 FL 수수료에다가 저희는 5% 할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성장입니까? 케이스를 다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래가 아니면 성장입니까? 작성하시고 성장이라면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아니죠. 또 하나 있네요. 미래, 성장, 수익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가 아니라 수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수익이라고 입력하고 10% 할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면 5% 성장이면 없음 수익이면 10% 할인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커서를 F3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누르셔서 FN 수수료 확인 펀드명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의 펀드명과 운영 방법을 이용해서 표2에 I3부터 K4 영역에 운영 방법별 펀드명별 가장 빠른 가입 연도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데이터를 찾아서 뒤에다가 연도 라고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빠른 데이터는 민함수를 통해서 채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텍스트부터 입력을 할까요? 텍스트 텍스트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거고요. 그 값에다가 우리는 형식을 지정할 건데 연도 4자리를 표시하겠습니다. 연도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설정해 주시고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가입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함수 민함수를 사용한다면 채소값입니다. 채소값 안에 if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함수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left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운영방법에 해당한 데이터 운영방법 현재 운영 펀드명의 펀드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펀드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F3 눌러서 절대참조 두 글자가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H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잠시만요. 화면이 좀 가려져 있어서요. IE와 같습니까? 펀드명이 IE 쪽에 있습니다. 미래 성장 수익은 IE, JE, KE에 있습니다. 이 행에 있다라고 F4를 한번 두 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네요.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문 끌게요. 가로 열고 LEFT IE 셀 가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첫 번째는 펀드명의 왼쪽에 두 글자를 조출한 값이 바로 위쪽의 데이터와 같습니까? 조건을 줬고요. 다시 두 번째 주식형 채권형 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에서 가로 열고 운영 방법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 가 같습니까? H3과 비교할 건데요. H3 H4 H열 에 있구나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H열을 세 번 누르셔서 H열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가입 일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가입 일자를 가져오면 미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았을 때 가장 최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 연도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브트 엔터 누르시면 수식을 완성할 수 있고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하시면 펀드명 별 운영 방법 별 가입 일자가 가장 빠른 가입 연도를 추출 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 가셔서요. 추천 메뉴를 이용해서 특정 문자 심표 바로 앞에 까지 문자를 표시하고요. 심표가 없으면 데이터 그대로 메뉴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심표가 있는 위치를 좀 찾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파인드라고 입력하시고 찾을 텍스트는 심표입니다. 어디에 가서 바로 왼쪽에 가서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부터 시작할 거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심표는요. 라떼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데요. 위치값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심표가 있는 데이터는 몇 번째 위치합니다. 위치값이 숫자로 구해지고 없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심표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할 거라서 조금 전에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바로 앞에는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심표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심표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만 가져오고자 하는데요. 바로 왼쪽에 i 8셀에 가서 심표 글자수는 조금 전에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레프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심표 바로 앞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심표가 없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if 두 에러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혹시 오류가 있습니까? 심표 입력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기존 메뉴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8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심표가 있는 데이터는 심표 바로 앞에까지 표시가 되고요.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원래 추천 메뉴에 있었던 메뉴를 그대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신용등급 과 대출 기간 과 신용 대출 액을 이용해서 대출 상한 금액 을 계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용등급 A면 3% 그 외에는 5% 로 계산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if 만약에 신용등급 A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3% 로 계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 로 계산 하겠습니다. 일단 이율을 계산 하시고요. PMT 함수를 통해서 월 상한 금액 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MT 함수는 첫 번째 이율 인데요. 연인이니까 나누기 12를 하시고요. 기간은요. 바로 왼쪽에 기간이 있는데 선택이 안되시면 D22 셀이나 D열의 다른 셀을 선택하고 D24 셀을 선택하고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연단 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시고요. 대출은 마이너스 C열에 있는데 C22 셀을 선택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C24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PMT 함수의 미래가치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신표 월 문제에서 월 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대출 상한 금액을 월 상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값을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작성하셨던 수식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신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버 테이블 문제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이용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5월 달에 있는 테이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 작성 하실 거라서 문제 제시된 위치 에다가 시작 할 위치 에 b 5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 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를 이용하신 다음에 모든 필드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결과 다 동일 하고요. 일단 삽입 탭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삽입 피버 피버 테이블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작성 할 건데요. 연결 선택 을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료 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가져올 데이터는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선택 하시고 아파트 관리비 액세스 파일을 선택 하고 열기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호 필드를 필터 에 갖다 놓으시고요. 면적 필드를 행 에 갖다 놓으시고요. 동 필드를 열에 갖다 놓고요. 행 가 열에 교체 하는 부분에 도시 가스 요금 가 전기료 와 수도 요금 은 계산을 통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피버 테이블 분석 에 필드 항목 및 집합 에 계산 필드 가셔서 첫번째 도시 가스 요금 부터 계산을 할게요. 도시 가스 요금 이라고 입력 하고요. 도시 가스 요금 에 도시 가스 곱 하기 725 추가 하나가 추가 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전기료 는 전기료 라고 전기데이터 곱하기 118 추가 다시 수도세 입니다. 수도세를 입력하시고 수도세는 수도 데이터 값 에다가 곱하기 1500 을 입력하시고 추가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도시 가스 요금 전기료 수도세를 값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형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형식 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면적 필드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정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큰 숫자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 B7 셀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숫자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153부터 표시되어 있고요. 감 영역에 모든 필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도시가스 요금을 더블 클릭하셔서 합계는 맞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 형식 이라고 되어 있고 통화 기호는 없습니다. 회계를 선택하고 통화 기호 없음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제시된 그림은 저처럼 가로로 배치되지 않고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하시면 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합계 정기료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을 회계 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수도세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을 회계 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다음은 행과 열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겠다 총합계 가셔서 행과 열 총합계 해제 해주시고 피버 스타일을 디자인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문제에 흰색 피버 스타일 밝게 22 클릭 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피버 테이블 작성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하나를 더 드릴게요. 현재 작업한 시트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설명을 위해서 시트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조금 전에는 삽입 탭을 이용하셔서 accdb 파일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 를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보셨는데요. 다음은 새로운 시트에 다가는 데이터 테이블 이용해서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C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고 선택하시고요.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신 다음 저희는 아파트 관리비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월달에 있는 모든 필드를 추가할 거라서요. 현재 있는 거를 모두 오른쪽에 다가 더블 클릭 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에선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정렬 순서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B5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요. 홀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면적을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동을 열에 갖다 놓고 계산필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는데 도시가스 요금 은 등호 입력하시고 도시가스 갑에다가 곱하기 725 추가 다시 두번째 전기료 라고 입력하시고요. 전기료 는 등호 입력하시고 전기 데이터 갑에다가 곱하기 118 입력하고 추가 다시 수도세 라고 입력하시고요. 수도세 는 수도 입력 갑에다가 곱하기 1500 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면적을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내림차순 정렬 회계 형식 표시할 건데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시그마 값을 행에다가 배치해 주시고요. 합계 도시가스 요금을 더블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에 회계의 기호 없음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에 회계의 통화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수도세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의 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행 및 열의 총합계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스타일에 가셔서 흰색 피버스타일 밝게 22를 선택하면 이렇게 피버테이블이 작성이 되고요. 아까 삽입 탭에서 작성하신 거나 데이터 탭에서 작성하신 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떤 걸 이용하셔도 피버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니까 데이터 탭이나 삽입 탭이나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셔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accdb 파일을 가지고 와서요. 특정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오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다면 누구누구누구 필드만 이용하랴 라고 제어 있으면 데이터 탭을 이용하셔서 필드 가져오시는 필드를 제한을 둘 수 있고요. 삽입 탭에서 작성하시면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작성하시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와 삽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취소하시고 동과 호를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3개의 중복된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구요. 면적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구요. 다음은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개요에 정렬하신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하실 건데요. 면적별 면적을 가지고 정렬해 놓으셨잖아요. 면적별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와 수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개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진행하신 다음에요. 다음은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최대 항목은 동일한데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은 평균은 표시하고 최대값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이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D9부터 F9 그 다음에 D16부터 F16 그 다음 평균은 23행 그 다음에 25행 해당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의 숫자에 대해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수를 숫자에 소수 자리수 1로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작업의 두 번째 중복된 항목 제거와 그 다음 부분합을 실행한 결과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깐 같이 제주도가 표시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제주도 계열을 문제에서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을 바꾸어 표시하시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과 열을 바꾸겠습니다.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4박 5일 입력하시고요. 4박 5일 여행지 경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종류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의 종류 변경에 가셔서 3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원 문건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요. 3차원 문건 세로 막대형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직각으로 축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차원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에 가셔서 직각으로 축 고정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계열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가시면 간격 너비라고 있고요. 간격 너비에다가 150% 라고 150을 입력하시고 범내를 그림과 같이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내 가셔서 아래쪽에 표시 범내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범내 순서군요. 범내 순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가 숙박비고요. 두 번째가 교통비가 아니네요. 식비입니다. 그럼 교통비를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하시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범내 순서를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식비에서요. 회색 계열에서요. 진도를 선택하시고요. 진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설명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화면을 살짝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 해주시고 경주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축 서식의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천 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 천 단위의 이 천의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을 HY 중고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의 종류에서 직접 쓰셔도 되고요. 스크롤 막대를 이용하셔서 HY 중고딕 을 찾으셔도 됩니다. HY 중고딕 을 HY로 와서 HY 중고딕 글꼴 바꿔주시고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서식탭에 도형효과의 네온효과에 오셔서 주황색깔 네온 OPT 주황 강조색 2를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네온효과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작성된 차트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단추에다가 연결해서 실행을 하실 거라서요. 단추를 먼저 만들까요? 개발도구에 가시면 삽입에 단추 컨트롤 찾을 수 있고요. H2부터 I3 영역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저희는 이름을 평수비교라고 입력하시고요. 평수비교 매크로 이름을 평수비교 기록 누르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확인 C3부터 C19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20만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란색 조건은 작다 2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작은 평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작은 평수 그 다음에 숫자와 텍스 사이에 너비만큼 공백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요. 천단의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 0을 입력해 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형식과 같이 천단의 구분기호 사용해 주시고 세미콜론 다시 60만을 초과하면 빨간색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초과한다 크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6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큰 평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평수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면 텍스트와 문자 사이에 공백을 삽입할 수 있고요. 천단의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숫자 천단의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주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조금전에 기록하셨던 평수비교 라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크로도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H5부터 J6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설정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F3부터 F19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에 가셔서 형식 에다가 셀값이 0.25 이상 이면 빨간색 으로 라고 되어있으니까 빨강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크다 0.25 라고 입력하시고 크거나 0.25 이상 2.25 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특수문자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에 백분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0 다음에 퍼센트 그 다음 세미콜론 두번째 0.15 이하면 파랑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은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0.15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모양을 찾으시고요. 특수문자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첫번째 두번째 작성하셨고 나머지는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 입력합니다. 서식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를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두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의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용품 대여를 더블 클릭합니다. 현재 작업하는 폼의 이름은 캠핑용품 이라고 입력하시고 대여를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개체 폼에 캠핑용품 대여에 폼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시면 개체가 유저 폼 이니셜 라이즈를 오른쪽에 프로시저에서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에 CNB 분류에 텐트부터 쭉 나열할 건데요. 위드 구문을 쓰셔도 되고 위드 구문을 생략하시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분류점 애드 아이템 추가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게 CNB 분류라는 거를 위드 구문 안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텐트부터 작성을 할까요? 텐트 복사해서 쓰시면 좀 더 반복되는 작업을 줄일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텐트가 아니라 타프 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테이블 의자 네 번째 침구 다섯 번째 계절 용품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섯 개 데이터를 콤보 상자에 표시될 수 있도록 폼 초기화 작업을 해 놓으셨 다음은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먼저 할게요. 개체에서는 종료를 클릭하고요. 오른쪽에서 프로시저 에선 클릭을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하면 C2셀에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셀 주소가 C2셀이고요. C2셀에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짜를 굵은 기울인 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2셀에 폰트를 굵게 하겠습니다. 볼드에 추르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기울인 꼴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폰트에 기울인 꼴은요. ITALIC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르 값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있는 등록을 보겠는데요. 폼에 입력된 현재 폼에서 제품명부터 대요료까지 입력하고요. 입력대가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트의 마지막 행에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셀을 B5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3개 행이고요. 우리는 여덟 번째 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3 도하기 5를 해야만 여덟 번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대여료와 총 금액은 숫자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대여 기간이 3박 이상이면 총 금액은 대여 가격 곱하기 대여 기간 곱하기 80% 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여 가격 곱하기 대여 기간 로 계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이 오셔서 등록을 클릭하면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레인지 기준은 b 5 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후에 5를 더하면 여덟 번째 열이 될 거고요. 여덟 번째 행이 될 거고요. 세일즈 i, 비열 에다가는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제품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제품명에 오타가 없는지 점 밸류 물론 문자는 왼쪽에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총 열의 개수가 여섯 여섯 번째까지 세일즈 넷 다섯 여섯 에서 잠시 수정을 해볼게요. c열 3 d열 4 2 5 6 까지 수정하시고요. 두 번째 cnb 분류 에다가 cnb 분류 는 c열 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value 그 다음 기간은 현재 대여 기간은 txt 기간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가격은 대여료는 폼에서 가격에서 입력된 값을 함수를 이용하셔서 val 라고 입력하시고요. txt 가격에서 입력된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열은요. 아까 대여 기간에 3박이면 3박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if 구문을 이용하셔서 if 만약에 left함수를 통해서 cells i, 기간이 네 번째 열에 있거든요. 입력된 값의 왼쪽에 하나를 추출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여섯 번째 열에다가 계산을 할 건데요. cells i, 5에 입력된 가격에다가 곱하기 left함수를 통해서 cells i, 4에 입력된 박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곱해서 곱하기 0점 아까 할인이 있었죠? 0.8 그렇지 않다며 else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우리는 할인하지 않고 0.8을 지우시면 되죠. 그래서 기간 곱하기 대여료를 가격을 곱한 결과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용품 대여 클릭하시면 폼이 나오고요. 제품명 임의로 하나 테이블 이라고 입력할까요? 테이블 세트 뭐 이렇게 입력하고 분류해 와서 테이블 의자 대여 기간 2박 3일 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대료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셨던 제품명과 분류화학 대여기간 대여료 총금액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눌러서 날짜가 표시되는지 굵은 기울인 꼴인지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